천리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림경제 농정해오동 두가지 문화에 나와 있구요.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천리초 원문이구요. 번영문입니다. 천리초는 거가 필요한 시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구요. 조리법 1. 실을 발라낸 몸의 한근을 초 5대 하룻밤에 담근다. 2. 이를 벗에 말리고 다시 초에 담가 벗에 말리기를 초가 없어질 때까지 반복한 후 가루로 만든다. 3. 가루를 다시 초에 담갔다가 쪄서 가시염밥 크게 환을 지어준다. 3. 4. 한두 알을 뜨거운 물속에 넣으면 곧 좋은 초가 된다.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해놨습니다. 농정해오 최한기 1830년경 천리식초 만드는 법 천리식초법 원문입니다. 번영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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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